저의 시네마의 차이로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차이로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가들의 차이로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오케이. 그러면 영화사람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기술이 무엇인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結構反撃があっていけばいいのし、ドキュメンタリーに出場して映像も違いになっていけばいいのです。 映画産業全般においての変化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撮影技術だったりとか、どう変わったのか、ドキュメンタリー史上の観客がどう変わったのかという話です。 じゃあ、二つ言います。一つはね、私は26歳の時から映画を作り始めたんです。その時はフィルムの時代だった。 フィルムだって高いでしょ。その高いフィルムをお金がないものだから、一番最初はとても少ない予算で映画を作って、でもだんだんと難しいテーマを選ぶようになりますよね。 そうするとフィルムが丸でしょ。だんだんだんだん予算の規模が膨らんでいて、とても苦しんだことを覚えています。それが一つです。 まず20歳の作品の作品を作った時代に映画を作り始めたんですよね。 それにつながら、私は26歳の作品を作り始めたんです。 そうすると、セルローアイフィルムを作り始めました。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부족한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사실이 더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2번. 2번. FILEM의 시기가, 디지털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FILEM의 시기가 지금요. 高いから本当に少ないフィルムでいいシーンを取らなきゃいけないと思って、ものすごく緊張して撮影してたんね。 だけどデジタルになって、デジタルのテープの時代になって、今カードでしょ。 これはフィルムに比べるともう10分の1以下になるぐらいに安いんですよ。 そうすると、撮りたいものを全部撮ってもお金が、予算がかからないので、もう自由に撮っていいんだっていう開放感が私の中にあって、長い作品を作ろうかって、作ってみたいと思ったことがあるの。 映画は2時間っていう基本的な考え方があるんだけど、ヨーロッパの映画祭、ベルリンだったっけな。 15時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初めて知ってショックだったんで、いつか自分も長い作品を作ってみたいと思ってたことを、 今回のミナマタマンダラで6時間12分、それでもヨーロッパの長い映画に来れれば、つつましい短い長さだと思うんだけども、 社会的には6時間12分というのは長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ますけれども、 それで長さに対しては自由を味わった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ます。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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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liberating, 그것도 제가 아는 롱르의 film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한 표정은 2시간 정도입니다. 저는 벤인아리에 1시간 정도를 보고 15시간 정도를 보고 제가 아는 롱르의 film을 만들고, 아, 그가 아는 롱르의 film을 만들고 2020년에 왔을 때의 film Minamata Mandara, which is 372 minutes. 그래서, 뭐, maybe it's a relatively short than the European film, but it was a long film I actually mad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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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And does he still follow the subjects of his documentary, the people his documentaries were about? Does he still follow them, how they are now, let's say? Do you think you've tried to did a documentary or these topics, and that you know, it's the subject of the documentary, and the subject of the documentary about a couple of struggles, let's just say, don't you think you've written a documentary about it? I think we had a documentary about the documentary, and this is a reality of the documentary. Let me just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is documentary. And what does the documentary about the documentary, 今、制作をするドキュメンタリー作品のテーマに変化があるのかという質問と、以前取られた作品のテーマが、今でも世界の人々に注目を浴びている、関心を集めているテーマなのかという質問でした。 変わりました。私は映画を作り始めた頃、主人公、ドキュメンタリー、私の考え方だと、私が撮りたいな、いいなと思う人とまず出会うと。 私が撮りたいなと思った人、私の人生において撮るべきだと思った人というのは、実は権力に対して激しく戦う人たちだったんです。 それは私は社会的な階層で言うと、最低編の貧乏人の出身だと思っているので、そういう社会を作った権力を持っている人たちに対する憎しみみたいなものが、私の根底にあるんですよね。 そういう社会を変え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ところがあって、 だから私の映画の主人公は、そういう権力に対して戦う人、それも強い意志と実行力を持った人を主人公にすることによって、 だから強い人にカメラを向けていた。 だけど、日本の戦後の時間の中で、時代って権力者が作っていきますので、そういう権力に立ち向かうという生き方が難しくなってきたんですよ、日本の社会の中で。 そうすると、いやをなく自分の被写体の人たちが変わってきた。 で、どういうふうに変わってきたかというと、本当に文字通り市政の人々、庶民という人にカメラを向け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 で、最初は自信なかったんですが、普通の人にカメラを向けて劇的なドキュメンタリーが作れるだろうかという悩みがあった。 その悩みを持って、普通の人にカメラを向けながら実施工作をしてきたんですが、 今は普通の人の中でも運命的に、状況的に社会から差別されている人たちにカメラを向けると、 その差別を克服するためには権力を持っている人たちと叩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人々にカメラを向けることによって、 庶民が権力に対して戦うんだよというメッセージを映画に込め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 それが大きな変化です。 変化は変化として、初めの映画を撮影するときに、 この映画を撮影するときに、自分の人を撮影した人を初めて、 映画を作るという方法から、自分の人を撮影して、 실제로 권력자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의 가장 최하의 빈곤층이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만든 사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이런 사회를 변화하는 그런 주인공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겁이 많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찍음으로써 내가 강해지고 싶다는 열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시대는 권력가가 만들어가다 보니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그런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사체를 바꾸게 되는데요. 그때 서민들, 일반 서민들을 찍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반 서민들을 찍으면서 극적인 다툼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런 일반 사람들 중에서 차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권력이랑 싸워야 한다. 이런 서민들이 오히려 권력이랑 싸워야 한다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영화 속에 담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된다면 제가 피사체를 시행할 때 이렇게 환영할 때, 이 영화가 가장 큰 변화가 된다면 저는 이 영화의 비교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된 것이라고 하죠. 제가 보니 저는 처음에 제가 피사체를 받으니 내가 피사체를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제가 피사체를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 영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는 extremist, poor people 그리고 사실은 그룹, 어떤 소식을 대화하고 이 소식을 그래서 그런 소식을 이런 것 그리고 저는 이 class 의 poverty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를 만들고 아주 아주 strong 저는 저는 좀 좀 shy 교류러와 음성과 이스라엘이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과 야채를 수 있는 것을 좋아하지 못한 것과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인간에 인물을 이스라엘 저는 그의 의논의 기술은 이것들이 어린아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일반적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금 더 이상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서 제가 더 이상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 마지막 영화의 레이와의 업라이징, 어떻게 지금 이 полит적인 파티와의 업라이징? 레이와의 업라이징? 제 마지막 영화가? 아니, 레이와의 업라이징. 지금 가장 최신작이 미나마타만따라인데, 한번 물어볼까요? 미나마타만따라가 가장 최신작이, 미나마타만따라가 가장 최신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나마타만따라가 굉장히 최근에 있는 영화가? 제 마지막 영화가? 네. 레이와 업라이징. 레이와 업라이징. 19년도에. 2019년도에. 네. 네. 질문은? 레이와 업라이징. 지금 현재 레이와 업라이징, 복동의 주제에 나왔던가, 사람들이 현재는 어떤 장점이지? 레이와 1기의 말씀입니다. 레이와 1기에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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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레이와, 그, 정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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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るという条件があったんです。 主人公という人が女性相って分かります? 女性でいうと男なんだけども、女性の服装をすることで自分の性の悩みを自己解放できるっていう、そういう生き方の人なんです。 その人が東大の教授をやってくれたから頭がとてもいい人なんで、さまざまな課題について本を書いているぐらいに優秀な人なんですね。 その人が選挙に出ると。 その人の選挙の様子を私が映して映画にしてくれるなら選挙に出ますという連絡が来て、 そういうことなら撮影をしてあげて、映画にし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ことで動き出したんです。 その選挙の一番の面白さは、日本で新しい政党を作った人たち、その政党の人たちの考え方が、 当事者を国会に、つまり当事者っていうのは苦しんでいる人いっぱいいますよね。 差別で苦しんでいる人、経済的に苦しんでいる人、公害で苦しんでいる人いろいろいます。 その具体的に苦しんでいるその中から国会議員になって、自分の問題を国民たちに向かって訴え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スローガンにした政党なんです。 それまでは国会議員になりたい、政治家になりたい人が、そういう社会的な弱者の人の要求を聞き入れて、代理で主張していく、代弁するという役割を国会議員が持っていた。 そういう状況の中で、そうじゃなくて、代理じゃなくて、直接苦しんでいる人を国会に送っちゃえというような考え方を主張して、 それが多くの日本人の、つまり有権者に支持されて、一つのブームになったんです。 そのブームになったことを、私たちのその映画で、その動きを記録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映画です。 レー・ワイキーについて説明しました。 レー・ワイキーの映画の映画は、自分の映画中で、最もユニクアルな映画です。 選挙期間の映画中で、一つの映画を作ることで、一つの映画を作ることを、 作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映画です。 レー・ワイキーは、本日の映画の映画を作ることを、他にも読み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 この映画を作ることを、私は、自分の映画に戻ってくれるようになったと言われました。 この映画によって、この映画を作ってくれるようになったと言われました。 이 선거에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레이와 신생금이라는 정당이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인데 이 정당은 당사자를 국회로 직접 보내자고 생각하는 슬로건을 걸고 있었대요. 예를 들면 차별을 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공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직접 돼서 직접 자기들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호소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약자들의 요구를 듣고 대변, 대리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직접 하자고 강하게 내걸었고 바로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이와 신생금이 굉장히 붐이 되었고 그 붐이 된 과정을 저는 영화로 기록했습니다. 일단 하고 나서는 그런 질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레이와 신생금은 지금의 레이와 신생금이 어떻게 되는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의 레이와 신생금은 대안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레이와 신생금은 대안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말아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을opolayan과가 말씀하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ningunaisu의 주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having 성공하는 부xtele 조사이 영화를 받지 않게 됬도 분 Earisti입니다. 그 누구를 받았다면, 박차를 마련, 그 사람에게 tearlle av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들은 침 would뢰한 병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는 정상자가 전체에 대하는 auss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あ다시에서 방향을 traditionallyĆче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노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렛ワ新選組の人たち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네. 렛ワ新選組 제가 카메라가 마와서 시기 선교 기간은 19일간 네. 그게 다 됐습니다. 다 됐고 そこで そこで集めた当事者と言われる人たちがせっかく集まって選挙運動をして有権者から支持を得て一つのブームになったんですが 選挙が終わった後実は多分党首である人の政治的な戦術を方針を変え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見えるんです私から つまり政治の国会の場で政治の裏の部分で裏取引って言うじゃないですか駆け引きやったり そういう戦術を令和新選組の党首リーダーの人が取るようになったように見えたんです それで当事者を国会にっていうスローガンがどっか行っちゃって その後の選挙の時に当事者を国会にという立候補者を探し出して応援をするという戦術はもう1回だけで終わっちゃったんです だからもうすっかり有権者たちが冷めちゃったんですよね だから本当に2019年の参議院選挙というのは 私たちが記録した選挙というのはまさに奇跡のような機関だったと思っていて その奇跡の機関を記録した映画が奇跡の映画になるわけですよね 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だから今の新選組は大きく変わっちゃったので 私は魅力を感じません レーアシンセインブーミーが 당시 선거期間19日程の時に 非常に有権者たちに支持を受けて ブーミーを受けたという話を聞きました 非常に有権者たちに支持を受けて ブーミーを受けたという話を聞きました 実はその後に 정당のリーダーの人の戦略と言うことは その番組が変わったと言うことが私たちが変わったと言うことが私たちが変わったと言うことがあります それを知らないと言うことが私たちの時に 참여한 선거 기간은 굉장히 기적과 같은 기간이었고 그걸 장기가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기적의 영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신생금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매력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So at that time during this 19 days of the campaign this party actually got a lot of support from the voter but it seems like the leader of the party, the strategy has seemed to be changed so it seems like there are a lot of behind talk behind talk like the politician, the leader actually talked to the other politician just behind the actual scene so that's what I actually personally feared and then their slogan was very strong at that time but this slogan has slowly diminished so at that time probably only this time was the only time their message was very clear what the related person has to actually go to the government so that's the very short period of time they got a lot of support and I have to say this is like the film of the miracle and because after this this party lost their charms so in general would you say that the cinema and the documentary in particular it can make a real change?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영화とドキュメンタリーが本当に世界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 あのね、私たちの第一本目の26歳の時に撮影をして作り上げた映画 脳性麻痺の人たちが主人公だったんですよね その映画はね、要するに障害者の人たちというのは 社会的なシチュエーションの中で差別されていますから その映画が完成して上映することによって 反発が起きて、議論が起きて いろいろそういう議論の応酬はあったんですが 結果からして障害者に対する見方 価値観というものが大きく変わったんです 本当に間違いなく歴史のページが一枚めくれ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そういう意味で、映画は社会を変える力を持っていると 私は信じています ですが、その後の作品は そんなに扱うサブジェクトが大きいもので そんなに簡単に一本の映画が価値観を変えるほど 日本の社会が単純ではなくなる、ないんですよね そういう意味でいうと 一本目の映画ほど鮮やかに社会を変えたというふうに 生き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 社会を変える力を映画を持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 私は信じたいと思って映画を作っています 映画は…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나 다큐멘터리는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작품들은 아무래도 다른 테마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간단히 그 영화 한 작품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었고 일본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는 첫 번째 작품만큼 한 작품만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단언은 하지 못하겠지만 영화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고 싶어서 지금도 제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의 설명을 많이 가르쳐 두 부분을 상관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보셨다면 이 영화에 대한 역사의 역사의 장버는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역사의 역사의 역사와의 역사의 역사의 역사에 대한 역사의 역사의 역사와 학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화의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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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나도 식 maybe go one film can really make big changes is not very simple supplier Japan is not very simple is quite complicating but I still made film because I still believe the film documentary can I want to believe that film and documentary can change society What is his opinion of the Japanese Movie Industry? 지금 현재 일본 영화, 그 도큐멘터리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일본 영화, 그리고 도큐멘터리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큐멘터리는, 제가 도큐멘터리을 만들기 전에 도큐멘터리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도큐멘터리는 리얼한 사람을 카메라에 찍을 수 있습니다. 도큐멘터리는 영화가의 역사에서 연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큐멘터리는 일이기 때문에 도큐멘터리가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결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큐멘터리가 완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劇映画の中にもドキュメンタリーの要素を取り入れて作るんだという考え方があるし、つまりドキュメンタリーと劇映画の差がどんどんなくなりつつあるということで議論があった時代が10年ぐらい前にあったはずなんですが、今の日本のドキュメンタリーの状況というのはね、実は私そこはとてもシリアスな問題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んですが、 私たちのような映画というのは劇場で上映してもらってお客さんに見てもらうと、劇場で映画を見る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集中して、大きなスクリーンで映画を見ますので、そこに映される、私の言葉で言うと本当に差別されている、搾取されている、 民衆というか庶民の人にカメラを向けることが多いんですが、その人たちの喜怒哀楽といった感情を映し出すんですよね。 私たちはそういう喜怒哀楽を取ろうと意識して、そういう映画を作りますからね。 そのことによって見る側が共感を持ったり、要するに同じ権力者から集団されている弱者同士の共感というものがそこで作り出せるというか、 そういう生き方を学ぶ、そういう場がミニシアター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す、私は。 ところが、今の日本の状況でこれは問題だと思っているのは、テレビでドキュメンタリーを作っている人たち。 日本の場合は、テレ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と映画館でドキュメンタリーを作る人がはっきり分かれているんですよね。 テレ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というのは、一回放映されても終わりなんですね。 その一回放映されて終わりだということに物足りなさを覚えたディレクターたちが、 ミニシアターで自分たちの作品を上映し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映画館に乗り出していたんですよ。 それで、実はテレ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の方が制作年度が短くて早いんです。 私たちのように一本の映画を作るのに、10年とか20年絶対に描けないから。 そうすると、数が多く、テレ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の人たちが作る作品が多くなってきちゃったんですよ。 そうすると、お客さんは、ドキュメンタリーってこういうものなんだっていうイメージをですね、 テレ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がドキュメンタリーの本質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う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ところが、映画館で公開されるドキュメンタリーを作った私からすれば、とても困った状況なんですよね。 私たちが作りたい映画は、テレ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の人が作る人たちと違うものをいつもイメージして作るんですよね。 そこの価値観の違い、描くべき世界の違いというものがですね、どんどん曖昧になってきていると。 ですから、私たちのように映画館で上映されるドキュメンタリーを作っている者にとっては、 ドキュメンタリーはこうであってほしい、こうであらね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 どんどん気迫に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の危機感を私は今持っているんですね。 それが大きな問題です。 私は今、この問題を非常に深刻意考えています。 私は、基本的な自分を作っていることを学ぶ前に、 ディネタリーとの現状が違いないことを教えています。 ディネタリーは、リアルな人を撮ることです。 ディネタリーは、演技を始めることができます。 現状が、まったので、どんどん替えられました。 でも、今は、多くの人たちの思いも持っていません。 다큐멘터리 안에서도 극영화적인 요소가 있고 극영화 안에도 다큐멘터리성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10년 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는 극장에서 상영이 돼서 극장에서 반증들이 봐주는 건데요. 극장에서 보게 되면 큰 스크린에 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그 큰 스크린 안에 담긴 차별받고 착취 받는 민중, 서민들의 희노애락,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희노애락을 의식하면서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공감하게 되고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 권력에 착취 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을 하고 사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일본에서는 TV에서 드라마, 도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과 영화가 도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요. TV에서 점점 도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TV 같은 경우는 한 번 방영하면 끝나기 때문에 감독들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미니 시어터 등에서 자신들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기 위해서 영화판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TV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10년에서 20년을 걸쳐서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제작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이미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TV 다큐멘터리가 점점 시청자들, 관중들에게 이게 다큐멘터리의 본질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와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 세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애매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TV와 다큐멘터리 영화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That's quite a difficult subject these days because when I actually made a film at the documentary and the documentary and the documentary and the fiction was very opposite. documentary is talking about the reality and the fiction is with the actors. But obviously it's very opposite. But it seems like it's becoming quite hybrid these days and there are a lot of elements here and there. And so, we had the kind of discussion why this is very narrow between the documentary and the fictions. Even like 10 years ago, but right now the situation is more serious. Because I believe that you have to go and watch the documentary in the big theater that actually gives you quite a big concentration on a big screen. And then you can actually feel these people with the underprivileged and you can see their life rising first. And then the people can be very motivated. The audience can be maybe more related to with this story.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요즘 많은 TV 촬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촬영이 있다면 한 번이나 또 한 번씩 그리고 그는 다큐멘터리가 없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가 왔을 때 다큐멘터리가 왔을 때 만약에 다큐멘터리가 왔을 때 이렇게 10년이나 1년 동안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는 if an audience, TV viewer, TV documentary maybe they could actually think that oh, this is what the documentary is about. And that actually diminishes the strong values of the universe of the documentary. And so now someone like me who has strong beliefs about this documentary would fear that this is quite a crisis right now. Well, okay, that's i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